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함께 먹으면서도 저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고구마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제가 좋아하는 면을 먼저 먼저 먹으려고 해요 면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오늘의 몸은 제가 뭐지? 원하는 면을 잘 먹으려고 해요 면을 꽂지 않고 사은 면을 많이 먹었을 때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아삭아삭 해산물은 INGING 단무지 만드는 과정 파는 소스 칼이 바삭바삭 매콤달콤해요 고춧가루 조금만 더 먹어요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